네, 슈미드의 톱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템은요. 짠! 펜더 기타 케이블입니다. 프로페셔널 시리즈. 얘는 윈터 카모네이트라고 해서 이 카모네이트로 다 이렇게 감겨져 있죠. 얘는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모델이에요. 가격은 32,000원. 얘 펜더 이런 거 꼬임 방지도 되는 거라가지고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알고 있고요. 저도 이런 거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안전적이고 좀 유연해서 이제 고품질로 얘기가 되어 있고요. 견고해서 좀 외부의 환경적인 영향을 별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톤을 좀 투명하게 유지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죠. 이 케이블 자체가 지금 안쪽이 나선형 실딩 구두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꼬이거나 접힌 채로 모양 유지되고 막 이런 것들이 현상을 좀 방지를 해서 전기 공급에 인해서 조금 방해가 되는 거를 줄인 그런 실딩 구조의 선이에요. 그리고 이 커넥터 자체가 지금 모노를 되어 있고요. 니켈 플레이트 커넥터라서 잡음이나 이런 거에도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커넥터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펜더 프로페셔널 시리즈 카모 이거는 10피트네요. 3미터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